오늘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유다 나라의 열 번째 왕이었던 우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 얘기를 대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와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암호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회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곳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열 번째 왕 우시아에 관한 내리티브네요 우시아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왕이 되어졌다고 성경이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객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도망가다가 자기의 그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역시 자객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암살당한 거죠 이렇게 혼란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때에 왕이 되어졌어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특이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그는 나라를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나갔어요 밑에 있는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보를 했고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 유다의 서쪽의 블레셋이 지중해 쪽에요 그 나라를 정복하고 동쪽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서 조공을 받아내고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나라 곳곳에다 망대를 세우고 관찰하고 치안을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호수들을 많이 팠어요 인공호수죠 맨 메이드 호수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목축 많은 짐승들이 때를 이루도록 하고 이 사람이 또 농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굉장히 권장하고 넓혀나갔어요 포도원들도 짓고 좋은 밭들을 만들어내고 보통 농사하는 사람은 또 이쪽은 잘 못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국방 국방을 2,600명의 장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훈련된 장교들이 30만의 군사들을 굉장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든든했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이 했던 일 중에 아주 특이한 일이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새 무기들을 개발하도록 신무기들을 만들어냈어요 랩실을 따로 둔 거죠 연구소를 따로 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쭉 튀어나오는데 보세요 14절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멧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며 망대 위에서 직접 화살을 쏘고 거기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옛날 공성전, 성을 무너뜨릴 때 쓰는 투석기 있거든요 큰 돌들을 매달아서 지렛대 원리로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나라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했대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었어요 신무기들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튼튼해요 농사에도 굉장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군사에도 굉장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번졌냐면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 나중에 예굽의 변들까지 다 소문이 퍼졌어요 와 유다 나라가 갑자기 일어섰는데 거기에 우시아라는 왕이 일어났는데 대단한 사람이 지금 올라왔다 이게 거대한 나라 예굽의 변방까지 다 알려졌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그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늘 암살당하던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요? 성경에 그 이유 얘기해줘요 그게 오늘 나오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야 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야 하는 옆에 멘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함께할 때에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역대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무조건 강성하게 만들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때는 모든 나라들이 무조건 일어나게 만들어요 예배가 피크에 이르렀을 때 다이쉬절이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 전에 몇 달 전인지 벌써 우리 말씀 나눈 적이 있죠 미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가 9천 톤 정도 된대요 미국에 그런데 다이드 왕국 시절에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놓은 금이 얼마 됐어요? 4천 톤이었어요 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금의 절반을 건물 한 곳에 쏟아부었어요 역사 이래 그 정도 많은 물질이 한 곳에 한 건물에 집중된 적은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죠? 그때가? 예, 예배자들이 있을 때였어요 다이드과 고라의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번성기를 주셨어요 그 힘 가지고 정복을 시작했으면 세 개 나라를 다 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세우신 나라가 아니죠 제사장 나라예요 다른 나라를 살리라고 주신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혜를 베려 오잖아요 솔로몬 시절에 막 수레에다가 예물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 나라가 이렇게 화려해졌습니까? 그럼 누구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라고 그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누가 하나님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게 무너질 때마다 무조건 무너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이게 어떤 암시를 주지요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부가 쌓이고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스가리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줬던 스가리아가 죽고 나니까 자기 주의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언약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무너져요 솔로몬이 언제 무너지던가요? 그게 무너지면서 무너지잖아요 다익과 함께 예배했던 고라자손 예배자들이 옆에 늘 있고 하나님께 일천번째도 드리고 계속 예배 가운데 있을 때는 솔로몬 왕국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부가 쌓이니까 솔로몬이 했던 일이 있었어요 외국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친화정책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가 침범을 안 하니까 이 부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부를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주의에 가장 측근에다 누구를 둬요? 이방 여자들을 계속 데려다 줘요 그게 몇 명이에요? 천 명이었어요 공동체가 바뀐 거예요 예배 공동체 안에 같이 살다가 이방 여자들이 이방이시를 가지고 주위를 딱 둘러쌌어요 예배 공동체로부터 단절됐죠 그때부터 솔로몬이 무너져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늘 내 주위에 있고 일주일 동안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때 우리가 살아요 어느 순간 예배 공동체가 나로부터 멀어져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아마시아가 지금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시아가 애돔에 내려가서 뭐해요? 애돔 신을 들고 들어오죠 그때부터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거는 반복되는 진리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비밀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소중하게 하세요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언약 공동체를 사람들 되게 우습게 얘기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여러분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져요 우시아 보세요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죠? 교만이 들어왔어요 성경에 어떤 다른 죄보다 하는 교만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셔요 굉장히 엄하게 다루세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곧 요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분양하는 일은 레이 기사에 보면 누가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계통에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분양을 해보겠다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게 분양으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 마음이 아니었대요 안에 교만이 있어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 있어요 옛날 고대군동의 모든 나라는 그냥 왕이 혼자 다 했어요 신전에서 제사도 하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애굽도 그랬고 메스포테미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자기는 신의 아들이에요 왕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왕은 단지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림자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을 하겠다 왕이 선지자를 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 역할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만 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의 중요한 삼직이에요 얼마나 교만이 넘쳤던지 자기가 제사장을 하겠대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선지자도 하겠네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세요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니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양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갔어? 큰일 난 거예요 급하게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모았어요 데리고 같이 들어갔어요 말린 거예요 왜 이렇게 80명을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무력으로라도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 길 주위에는 누가 언제나 있어요? 경호팀이 있죠 무장한 경호대가 같이 따라가요 자기 혼자 들어가서는 무장한 경호대 앞에서 그냥 뭐 소리 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80명이 들어가서 막으려고 한 거예요 목숨 걸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17절 보세요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 얘기를 해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여 오직 분양하기와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서서 나가라 당장 이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일이다 어떻게 당신이 감히 제사를 직접 드리려고 하느냐 옛날에 사우랑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에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러면 제사 빨리 지내고 전쟁하러 가야 되지 않나 하나님 그 사건 딱 이후로 사우를 버리세요 그 사건 뒤로 사우를 버리세요 오늘 우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 뒤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버리세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이 역대하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합에게도 아합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음대로 하고 하게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질 때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 무조건 받으세요 무조건 받으세요 그게 이제 중요한 순간이에요 실수는 다이도 하고 우시아도 하고 우리도 해요 똑같은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주일날 메신저를 통해서도 주시고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 주시고 주실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면 돼요 오늘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할 때 19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다이슨 죄를 지적받았을 때 뭐하죠? 그대로 꼬꾸라지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이슨이 인구조사 호구조사 하다가 하나님께서 책만 봤죠 갓 선지자한테 책만 봤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잖아요 그때 다이슨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하나님 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결정을 한 건 난데 나와 내 집안을 다 멸망시키시고 우리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면 당장 어른 안에 타장마당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살 길을 마련해 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시아가 여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졌으면은 사는 건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화가 났대요 이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을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 화를 낼 때에 여와의 전환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지라 갑자기 이마에 하얗게 나병이 생겼어요 문등병이 걸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보고 기겁을 한 거죠 구약의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나병이 왔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죠 20절 대제사장 아사레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도망가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자를 보세요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라 사회로부터 격리돼요 왕이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살지 않는 척 떨어져서 혼자 지내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10년 이상을 그 몇십 년 전 1930년쯤에 어떤 고고학 학자가 우시아 왕의 묘비를 발견을 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람으로는 네 줄이 딱 써 있죠 아주 간단하게 저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왕의 묘비인데 한 이 정도 한 원풋? 원풋? 두께 한 6cm? 한 이 정도 아주 초라한 묘비 하나가 발견되는데 거기 아람으로 네 줄이 딱 써 있어요 궁금하시죠?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유다왕 우시아에 뼈가 묻혀있다 이렇게 다 끝나요 저게 발견이 됐어요 나병 환자로 쓸쓸하게 간단한 이만한 묘비 하나로 인생이 끝나요 유대 역사가 중에 아주 유명한 요셉스라는 역사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시아가 살던 시절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허둥지둥 막 이럴 때를 가르쳐서 속담처럼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한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때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아모스서 1장 1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유다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때 무슨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전 2년 그 지진을 중요한 이벤트로 해서 지진 전이냐 후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스가리아도 그렇게 나와요 14장 5절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몇 시대가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때 워낙 대지진이 있었어요 우시아 때 그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시아 때 있었던 그 지진이 있잖아 그런데 요소프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진이 언제 발생했냐면 우시아가 향단에서 향을 피우려고 할 때 지진이 터졌대요 그럼 지진은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기근 전염병이 무서워도 옛날 흑사병이 무서워도 흑사병이 순간에 온 마을을 그냥 다 덮고 온 도시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기근은 2년, 3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이 계속 퍼지지 순간에 그냥 딱 끝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진은 그런 거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지진이 있죠 LA에 샌페널던가 거기에 있었던 지진 3분 50초 만에 LA 초토화됐잖아요 대형 화재 40군데에서 그냥 다 번졌어요 가스관들이 다 폭발했어요 고가도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전기 끊겼죠 전화 끊겼죠 완전 암흑됐어요 땅이 3분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 우리 계속 지진이 있잖아요 우리 영성수련회 마운 위뜸에 올라갔을 때 지진이 있었어요 끝나는 날 줄라이 4th에 저도 의자에 앉아있는데 꼭 바다에 있는 것 중에 의자가 물결을 쳤어요 의자가 급히 나갔죠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바로 쳤어요 지금 건물 안에 있는 사람 빨리 나가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날 6.4 진도 6.4가 터졌고 그 다음날 7.1 터졌다 그러죠 그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계속 터지는데 4.매, 3.3 이런 게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터졌어요 어제 로마린다 쪽인가? 로마린다 그쪽이 터졌고요 또 에프벨리 터졌고요 빅토빌 터졌고요 여기 빅베어 터졌고요 오늘 새벽에 12시 반에 또 터졌어요 판테나에서 터졌어요 진원지가 판테나예요 판테나 헌터스 리치에서 터졌어요 여러분 주무신지라 몰랐죠 계속 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할 때 옛날 모세와 같이 있던 리더십 그룹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왜 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니만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권력을 갖는 그런 거냐 우리도 다 똑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 얘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세요 고라와 함께 했던 가족들이 어떻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요 보통 지진이 산이 흔들리고 롤링하고 이러는데 그때는 그냥 땅이 버려졌대요 고라와 고라의 패밀리가 그냥 땅속에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향단에서 분양하려 할 때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고 지진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해 상황을 알 수 있겠죠 지진의 설계에서 집을 만들지도 않고 허술한 집들이 다 무너졌겠죠 땅이 그렇게 흔들렸으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겠죠 그리고는 그 리더십이 뛰어난 우시아라는 왕이 나병 걸려서 완전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다 죽었어요 갑자기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거 나라가 뭐 좀 되는가 보다 싶었겠죠 이 혼란한 정치가 이제 다 끝나가고 안정세가 들어서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살만한 거예요 웅덩이를 막 파서 맨 메이드 레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양떼, 소떼들이 쫙 깔려 있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몇 분 안에 그냥 그게 초토화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 하필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 유프라테스 위에 있는 아시리아는 나라가 역사에 자기 이름을 굵게 새기는 시도가 시작되는데 티글라 블레셋이라는 아주 정복자 하나가 그때 일어나요 하필이면 그때예요 세계 최초의 제국을 만들어요 그때 하필이면 나라가 이제 완전 무너지고 그 리더십이 뛰어났던 왕은 저기 가서 격리돼서 살고 있는 그때 아무 힘 없는 그때 하필이면 가장 드센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역사 안에서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모든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시리아였어요 하필이면 아시리아가 그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북쪽 이스라엘을 막 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전에 아마시아가 북쪽에서 군인들 10만 명 데려올 때 얼마나 내던가요? 은 100달란트 냈죠 조공으로 은 1000달란트를 줘요 아마시아 100달란트 아까와 어쩔 줄 몰랐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1000달란트씩 계속 조공을 내야 돼요 아시리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 사람은 티글라 블레셋이라는 3세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요 아시리아 제국을 완전히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그냥 싹 잡았어요 이 사람이 하필이면 그때 일어나요 저 부조는 지금 대형박물관에 있는 부조인데 그게 찍힌 사진이에요 우리가 역대하를 쭉 보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성기술래에 갔으면 좋겠어요 대형박물관도 가고 루브르 방말관도 가고 가면 거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하셨다가 함께 같이 가도록 저 사람이 일어나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죽어요? 여기 보니까 별궁에서 지내다가 쓸쓸히 죽어가요 자기가 믿었던 오시아는 유다 사람들이 믿었던 오시아는 쓸쓸히 그렇게 죽어요 저는 이 상황들을 26장을 쭉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상황 비슷한 것 같다 유다가 아무 힘 없잖아요 유다는 지금의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유럽에서 무너지지요 미국에서 무너지지요 한국에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다른 세력들은 힘 있게 일어나요 요즘 일어나는 세력들 보세요 프리미스니, 뉴 에이지 이런 그룹들은 얼마나 튼튼하게 일어나요 교회는 막 무너지는데 희망이 안 보이죠 시대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 상황이기도 해요 뭔가 믿었던 구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시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나를 좀 해줄 것 같은 그거 그게 아마 여러분의 어카운트 있는 돈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내가 이거 이면화 속에 모아놓은 거 있는데 어려울 때 되면 이거 하나 있지 내가 그래도 집 한 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무너지는 내 비즈니스 하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하나 있었지 그런 거 다 무너지는 아 이제 없어요 희망이 멀어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내가 젊을 때 같으면 젊음을 가지고 한번 시도 또 해보겠는데 아 이제는 젊음도 갔어요 돈도 없고 젊음도 없고 희망이 안 보여요 26장이 그렇게 끝나요 누구를 버리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러면서 2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시아의 남은 시종행정은 아모스야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면 이 기록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봤어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정확하게 이사야 1장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딱 그렇게 나와요 그 기록을 이사야가 그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사야 6장 이렇게 시작해요 6장 1절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우시아 왕까지 죽었을 그때 내가 본 죽죽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요 우시아는 죽었고 그 뛰어난 영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진 그 왕은 죽었어요 이제요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겁나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 저기 다른 곳에서 성전에 가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리고는 이사애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끝 하나님의 시작 완전히 그래요 혹시 여러분 다 끝난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세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다 무너진 것 같아서 11절 보세요 2사에서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요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이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이물당하여도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뭐죠? 이스라엘의 상징하겠죠? 그게 다 베이물당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때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나무가 다 베어지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구루터기가 다시 올라올 거래요 다시 숲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고 계세요 구루터기는 궁극적으로 오실메시아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메시아 그리소를 따르면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갈 중요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대요 우리를 왜 누가 갈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사야가 대답했던 대답을 같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새로 시작하는 그 역사 속에 내 인생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유럽과 미국 교회 다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세대는 나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다 지금 올라오는 세대 가지고는 목회 보람을 느낄 수가 없는 교회가 막 무너지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 하셨었어요 우리 시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새 비전을 다시 얘기하세요 구루터기가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나와 우리의 자녀가 이 교회가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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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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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곳에 다 무너져서 10분의 1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다 무너지는 그때를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를 통해서 새 소망 새 희망 주시고 그 그루터기가 다시 일어나 숲을 이루게 되는 그날 그날을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이번 일주일 완전 승리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가 그 남은 자로 사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의 승리의 깃발을 따라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기에 함께 우리 다짐하고 같이 고개 숙인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힘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에 주께서 갚으시고 채우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풍요함과 풍성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그루터기 랩런트의 새 언약 가지고 우리의 사는 현장에 나가서 어둠과 희망이 사라진 곳에 어둠이 깔리고 희망이 사라진 곳에 거기에 새 소망 전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해보도록 함께 있을지하다 아멘